대찌개 대찌개 레오나르드 차 미치 그거 뭐지? 공중에서 춤추는 발레 하는 것 같아 민지야 잠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가진 거 힘밖에 없지 왜 안 되는 거야? 거기다 떨어질 줄 알고 내가 튼튼한 걸로 거기 걸어놨어 오 솔찌 선우산 처음 와 보신 소감이 어떤가요? 너무 예뻐요 진짜 오늘 너무 따뜻하다 소풍원 느낌 수구바위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쭈니 가자 가는 쭈니 오른손 그 입처럼 생긴 데 있어요 안에 보면 손가락 끼워지자 네 오 뒤로 가야지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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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새내기 한소가? 너무 무서웠어요 추락 연습하신다며요? 추락했다네요 추락했다네요 근데 너무 못하겠다 지금 누를 뿌렸어 아 너무 아파 컵 전기경에 고마워 1번 고마워 현실 뭐 없는데? 그전에 저녁에서 다시 왼발을 고기 걸고 저 못 그는데 포대가 아까 tray 우리 애도 엄청 좋아 왼발 들어와 많이 아픈데 얘는 밥을 먹었으면 돼 으아아아악 아 저게 뭐가 이뻐 진짜 열받네 힘들어 저기 왕건이가 있다는데 서인 것 같은데요? 지진이 화이팅 지진이 화이팅 지진이 화이팅 존버의 아이콘 김민지 뭐예요? 열 번 존버할 동안 딜레이머 준 목 아파요 목 아파요 힘들어서 그래? 찾았어 주 마지막 존버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왕건이를 찾았어요 왕건이 아니지 않았나요? 왕건이 맞아 왕건이 맞아요? 이렇게 다 들어가 그게 무슨 왕건이야 아 이제 저는 내일 여기 코끼리코를 기계처럼 올라가는 게 미션입니다 맞아 코끼리코가 어디있어요? 저기 하얗게 생기는 거 있지 하얀 거 저기만 넘으면 이제 어떻게든 연결을 해서 풀브를 한 개쯤 해볼 수 있는 텐시 클라이머가 되는 겁니다 텐시 클라이머 저 텐시 클라이머예요 맞아요 아까 텐시에 떨어진 거 보셨죠? 최정이는 뭐 하셨나요 오늘? 책 읽었어요 데미안 몇 장 읽었나요?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첫 선우산 할 길 많이 없어 내일은 저기 뒤에 가보자 나는 텐에이 클라이머 작상 났어 오늘도 저는 만신창이가 됐어요 왜 최선은 왜 이러죠 왜 이러죠 손이 아파서 그래 제시 씨를 끝까지 간 기념으로 무릎 원샷 하겠습니다 김우경이가 준 불닭컵에 런이지만 클라이머로 읽어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연기름 짜리시네요? 아니 안에 나뭇가지가 있죠? 여섯시 반에 거의 꼴찌로 퇴근합니다 악수 모닝포스트 아 잠시만요 1번 1번 1번엔 제대로 좀 해줘도 돼요 안 배우고 정상 남아주셔도 돼요 예예예 마시멜로 굽는 마음으로 이거 쉬운 게 아니네 떡볶이가 진짜 와 진짜 잘 됐다 맛있겠다 와 진짜 무슨 눈 깜짝한 스타일이다 제 양말 패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너무 특이한 패션이라고 독특 독특 너무 독특한 패션 어떻게 생각해 유정아 내 양말 아니 나는 좀 색깔이 뭔가 농사찍다가 오신 분 같긴 한데 나 농사찍어 무슨 소리야 너 아빠 하나도 안 들리잖아 기분 왜 좋지? 날씨가 좋아 티셔츠 뭔지 알아? 군인 티셔츠 아 진짜 군인? 민지가 별명 붙였어 군인 티셔츠랑 2015년 전부터 클라이밍하신 고인물 아 대박 6년차 1년차부터 대회 나갔어 진짜? 그래서 퀵 3개 걸고 떨어졌어 이렇게 거꾸로 찍는 거 아니야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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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길어 보인다고 그래? 길게 나와? 어 괜찮아 아담 오드라도 다 퀵 걸어줬어 걔는 너무 어렵잖아 남자에선 아깝다 아깝다 퀵 걸면서 깼으면 나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가로 본능 때문이야 아니 내가 진짜 힐을 못 걸어서 어떡하지? 주 한 판 하고 이 꼬라지가 돼서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가망이 없습니다 여기 앞에도 진짜 다 아파 진짜 심해 거의 종관 아저씨 거기 14만 14만 그 손이잖아 멀고도 화만 쳐 10위에 길어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막 대박 말도 안 되는 아니야 그치 나도 그랬어 근데 무지개는 그랬어 아 그래? 말도 안 되는 이었어 무지개는 말도 안 돼? 주 10위에 이라고 생각하세요? 네 맞습니다 너무 일단 길어 아 맞아 솔직히 길어 그리고 크록스가 하나 둘 세 개나 있어 솔직히 그러면 밑에는 무서워스러운 거 같아 그리고 맞아 옮기면 무조건 좋은 거 같아 그리고 맞아 무섭잖아 그것도 인정해줘야지 오케이 10위에? 10위에 인정 인정 여기는 소구바이 맨 아래인데요 만약에 이름은 모르는 게 있어 초보자들이랑 같이 왔을 때 중간에 여기 내려와서 하면 되게 좋아요 초보자 저랑 지은이 보고 입문한 유정 기억하시죠? 여기 찐이야 개척의 마음으로 가 여기 나 모델 했던데 여기서? 모델? 어 무슨 모델? 그때 뭐 찍어달라고 해서? 여기 무슨 템플스테일이랑 묶어가지고 막 암벽 체험 이런 거 한다고 근데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겠 그래서 아까 아저씨가 막 모델이래 그래서 모델이라 한 거야? 아 그래서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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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에서 쓴맛을 피 흘리고 손도 손에 지금 손이 내 손이 아니야 지금 투고바이 뒤편으로 와서 등반을 하고 있는 산타민지입니다 손에 피칠갑굿 피칠갑굿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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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사이트 삽가능 달빛이 내린다 자동하려 자동인데 거의 민지 발 습관을 버리라면서요 버립니다 여기 너무 좋아서요 다리 왜요? 이렇게나 평화로운 선은산이라니 진짜 짱좋아 구렛나루야 꺼져 왜 점이랑 싸워요 여기 빼자마자 자지생겼대요 드러워 점 짱쇼하는 사람 끕끕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재밌다 팔참기 으흠 으흠 배고파요 배고파요 언니 불쌍하게 왜 그러고 있어요 너무 배고파 오늘 아무것도 아니 아까 이만큼 먹고 또 지금 이만큼 없는거야 요즘 편의점 빵 괜찮네요 주윤 28000원짜리 빵 어떻게 됐어? 언니가 냉동실에 다 넣었대 빵 28000원짜리 그대로 놓고왔어 그대로 촬영하는거죠 한 번 더 담아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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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ew up 오 오 종 오 오 그 Used 오 오 오 오 죽kä 나 도 남자 Lind 시간 고 오늘 았는데 삭 깨진 거잖아 그치 맞지? 킥도 원래 했고 완전 잘 될 것 같은데 깨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 해 손이 안 들어가 반대 한다면서 반대로 돌아야 되는데 뭐 하세요 뭐해? 언니 폴댄스 하세요? 완두 오늘 어땠나요? 여기서 열나 여기서 뜨거워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주 뭐 먹으셨죠? 노사랑 암자예요 박수 오늘 등반 어떠셨나요? 주국데이까지인 거 목표였는데 맞어 맞어 그다음에 저기 개인 올라갔다가 허니를 붙으라고 해서 그래서 만족 대만족 잘했다 예전이 난 오늘 힘들어 오늘 그래도 많이 했다 그치 텐헤이 텐헤이 장어 장어 근데 되게 밝다 카메라는 그치 되게 더 밝죠 아까 되게 뭔가 깜깜한 거 같았는데 다시 밝아졌어 개안한 기분이야? 응 나 눈이 트인 거 같아 눈이 갑자기 뜨였어 핸드폰 덕분에 야맹증 없어지나요? 손 봐봐 손 여기 핀하고 여기 살살 날아가고 끝냈으니까 됐어 여기 산손가락이잖아 산산산 아니야 여기야 여기 화산화산 화산 어 근데 왜 손이 빠진 거 같지? 환산 잔잔잔 여기야 여기 아주 멀쩡하다고 아니야 지켜줘야 돼 적주를 왜 손에 들고 있는 건가요? 아이싱 맥주도 안 마시면 손 어떻게 되는데 보여줘 근데 나 좀 징그러워서 못 봤어 사실 아버지 아빠가 남 venom 남은 곁을 Yoga wants 복 mass 꼬악 밥